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를 조세한 통계자료가 나왔습니다. 이에 따르면 아시아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그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한 소식 이원우 PD가 전합니다.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 내 인종 집단 중 아시아계의 감염률과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인 뉴욕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아시아계의 감염률이 가장 낮았으며 사망률은 흑인 인구 10만 명당 265명, 히스패닉 259명, 백인 130명보다도 훨씬 적었습니다. 전문가들은 아시아계 거주민들이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 중 SNS를 꼽았습니다. 아시아계 거주민들 중 높은 비율은 중국인이었고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병한 질병인 만큼 SNS를 통해 확산 소식을 일찍 접했기 때문에 조기에 자발적인 사회적 거위두기를 시행할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. 또한 2003년대 유행했던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의 기억으로 중국인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더 강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. 아시아계 주민들은 다른 미국인보다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이 적어 일찍이 마스크를 쓰기 시작한 것 또한 코로나 감염을 막는 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. 이 외에도 아시아계의 경제적 지위가 올라간 점, 경제적 여유로 인한 의료보험 가염률이 높았던 점, 합법 체류자 비율이 많아 의료기간 방문을 쉽게 할 수 있었던 점 등 다양한 분석들이 많습니다. 이러한 아시아인들의 경각심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요. 앞으로도 활발한 예방운동으로 코로나를 이겨나가길 바라겠습니다. KBS 뉴스 이혼우 PD였습니다.